어쩜 이렇게 편안한지 저는 신으면서 좋았던 게 일단 라인 자체가 되게 여리여리한 우아한 무드가 있고 밴딩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까지 너무나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크림 컬러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발목이 보이는 라인이랑 함께 매치해주셔도 좋고요. 어규 스타일의 이런 디자인들이 시어링이 너무 얇게 진짜 움절하게 들어가 있으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폭이 몇 센트예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하신다면 이 스타일을 도전해보신 거 어떠세요? 저기 슬림하게 라인이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디자인 자체물은 굉장히 우아한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면서 가벼운 앵클불드 찾는다? 이 제품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진짜! 엄청 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쉽지요 여러분? 천연조가족입니다. 굳이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버를 때 너무너무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점점 더 많이 편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